안녕하세요. 2023년 구역공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3학기 하나님 나라의 실현 구단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견고한 백성 33과입니다. 행함으로 믿음 나타내기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는데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마치 산상수원에 있는 내용을 풀어쓴 것처럼 행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이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믿는 대로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 백세에 낳은 아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 하면 하나님 그 이후의 것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곧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행함이 의롭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행함을 낳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행함을 낳게 되었고 그 믿음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온전하게 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입증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야거부서 2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암송할 9절은 2장 22절. 요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행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이해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허구성을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믿음의 인물로 아브라함과 라합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교만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구보가 제시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례는 무엇입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룡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행함과 믿음의 사례에 대해서 구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행함을 단순히 구제나 선행으로 국한시키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포함이 되어지지만 이 행함은 믿음에 근거한 모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행적들, 제자로서의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걸 명령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서 실제로 돕지 않는다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진 것이죠.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물의 날처럼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혹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부활시키거나 어떤 다른 제3의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곧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가 의롭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풍성한 삶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이 행함을 자칫 잘못하면 행위주의나 혹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데요. 행함을 잘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행함으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가난한 땅을 예를 들자면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땅에서 적과 꼴을 누리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적과 꼴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즉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고 행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야구부는 아브라함과 기생라압의 사례를 통해서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죠. 기생라압은 상처나지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고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정탄꾼들을 보호해주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자신이 목숨을 내걸고 정탄꾼들을 보호해주었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의 행함을 드러낸 것이죠. 우리는요 놀랍게도 이익 앞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민노라 하면서도 손해가 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인간적 속성인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이익 앞에서 손해 앞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대님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한번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 이야기는요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와있는 한 예화를 인용하였는데요. 35년 된 할아버지의 괴종시계를 보면서 바늘 없는 벽지개는 믿음 없는 그리스조인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똑딱거리는 소리는 있는데 바늘이 없으면 시간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며 똑딱거리고 있지만 시곗바늘이 없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 행안과 믿음이 함께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질문 잘 나누시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